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야? 멍청해라. 자전거는 자전거는 아, 가자. 가야 할 거 아니야. 아, 바지 입었어. 나 괜찮아요. 바지? 준경은? 준경은 뭐 줄 아저어? 아니, 나? 응. 그냥. 못 돼. 오늘 못 돼 못해. 못해. 뺏어버리면 뭐 좋거든? 미안해. 나 오늘은 안 돼. 미안해. 나 오늘은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돼, 돼. 돼. 오늘은 안 돼. 자전거 완전 열심히 타고 가서 라면 딱 먹는 거지. 저희는 진짜 라면 먹으러 가는 건데. 저는 해제. 해제 1008. 안 돼. 왜 안 본다 이거. 휴일이 자전거 타니까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일어날 때는 좀 피곤했었는데. 저 벌떡이 하나만 보셨죠? 왜 안 돼. 시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뒤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난 머리밖에 안 쓰거든? 족독의 브레인이었어, 저거. 화이팅!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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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우 진짜 레전드다. 할 수 있다, 진짜. 집중해. 작전 짜면 뭐해! 정우야. 실수했다, 기죽지 마. 너 박정우야. 탁구하러 갈게. 박정우 기죽지 마!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정우야, 그렇지. 그렇지! 정우야, 되잖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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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영이 땅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정우야. 형, 졸업해 오늘. 어딨어? 졸려? 어딨어? 어딨어? 뭘 어딨어? 잘 갔다. 잘 갔다. 15분만 더. 됐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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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들자. 좀 이상한 게 정우가 빈손이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애착 인형이 네. 없어가지고. 정우 애착 인형? 재영이 형 아니었어요? 재영이! 재영이! 재영이잖아.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왔어요, 오늘. 데리고 왔어요! 잠만 자면 저를 껴안고 자요, 정우는. 좋네요. 재영이 형 아니었어요. 재영이 형! 재영이 형! 재영이 형! 재영이 형! 왜 붙어? 재영이 형! 재영이 형!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딨까요, 여러분? 전 줄 서서 먹어도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도요. 우리가 줄 서서 맛있는 밥을 먹을 거예요. 저는 줄 서서 먹는데 있어요. 어디서? 밖에 밖에 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곳입니다. 여기인데요. 지금 제 배에서 알람 소리가 들었나요? 한번 만져볼게요 꼬르르 꼬르르 이렇게 해서 막 그거 진짜요? 그치? 지금 저녁부터 굶어서 진짜 배고파 정한이가 밥에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한이가 밥 먹고 있길래 우리 분명히 12시에 밥 먹으러 갔는데 20분 전에 밥 먹고 있길래 그러니까 맛집 가서는 이제 먹고 있길래 아이... 그게... 안 먹었죠 밥 먹지 않아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음... 그럼 보기만 해 아니요 아니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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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이 보기만 하고 우리 먹을게 네 자리에 앉아 와... 와... 맛있어 맛끼도 많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으아... 와... 와... 으아... 지금까지 먹은 사각자 중에... 아... 콩콩뼈 음식이랑... 아... 이번에도... 신기하고... 기장에 별람이 있다 진짜... 내가 가서 또 먹을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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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으아... 으아... 으음... 으음... 아... 졸업 축하해 계양이 형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닌거 정말 수고했고 항상 언제나 밝게 웃고 분위기 매일 건 형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형을 이렇게 해주면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랑해 majority 재혁이 형 아직 형이 선인이라는 일ITY일기지 않지만 중요한 것 같은데 조록종간, 축하하고 나 너를 평생 원할 거야 앞으로 우리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같이 파이팅하자 어제 우리가 했던 게임은 좋지만 우리의 우정 우리의 인생은 이기는 것만 남았어 중이 아니다 중이 아닌가? 중이형 재혁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1, 2, 3개 야! 3개야! 3개? 3개? 아, 3개? 아, 3개? 아, 3개? 이거 즐겨 먹죠? 좋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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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브이로그 영상 약간 그런거지 용기까지 보여 도착 도착 아이고 남은 휴일에 또 날차게 보내서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이거 포장 이렇게 하시면 포장 말고 하자마자 우와 우와 소개발로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내가 마친거 하자는거야? 핸드이 스펀 Grave 정우야! 정우야! 정우지! 거기 있지? 다시 가! 그녀는 어디 가? 롯데월드! 우리 소유지야! 에버랜드! 어! 맛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 플레이스야! 영영스의 홈플레이스야? 어! 그래! 에버라인! 정우는 에버랜드가 처음이에요! 정우는 에버랜드가 처음이에요! 정우 아니에요? 어! 저거 타면 돼! 파리스야는 출발을 못해! 가져와, 정우! 참여를 잘 골라! 출발 못해! 불쇼머니가 뜰까? 분식했어! 그래서 가버리면 어떡하지? 주ère Shopify 좋은 입장 해주세요! 하필 mother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아, 좋은데요? 좋을 때 있어요? 이렇게요? 어 쓰고 다니자고 이거 이거 뭔가? 그렇지 와 이 나무 뭐하는 거 있습니까? 찰칫인데 우리도 갈 때 찰칫 아이스 이거 뭐야? 지도 지도 나는 안 말릴 것 같아 일단 추억을 따로 먹을까요? 우와 뭐부터 부위 칠래요? 저거! 찍고 있어? 응! 찍고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어디가? 어디야? 저기 있다! 보인다! 저기! 정우야! 긴장해! 왜 긴장해? 긴장했잖아 지금! 무섭다! 100번 올라옵니다! 춥다 오겠습니다! 아 무서운데요 여러분들? 재밌는데? 아 나 너무 무서웠어 근데 통화는 있었어요 저는 타러 왔어요 바이킹 1. 같은 5. 2. 2인 دم 요거 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지금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저는 고등학생이 돼요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간 거 같아 그렇다 난 내가 성인이 될 줄 몰랐어 저 사실 안 믿고요 알았어 나 안 믿기는 거 그냥 18살 같아 18살에 머물러 있는 거 같아 내가 왼 발부터 오른 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뭐야 헌하게 들어가야지 3 2 1 헛 둘 하나 둘 헛 둘 헛 둘 우리 아까 탄 TIXPACE 이거 타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대박의 마지막을 잠시 아니 첫 번째 거 이 정도 아니었잖아 우와 아니 진짜로 정문 쪽에 엄청 찬 텐이가 있죠 거기서 사진 딱 씻고 다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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